자 이번 시간은 페이지 31페이지 4 목적의 적법성입니다. 일단 뭐 말뜻은 그거겠죠. 법률행위가 유효하기 위해서는 법을 위반하면 안 된다. 이런 의미잖아요. 근데 이 부분은 우리가 정리를 해봐야 되는데 32페이지 보시면 강행법규라는 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33페이지 보시면 단속규정, 혈액규정 이런 말이 나와요. 자 법을 그 효를 가지고 분류를 합니다. 일단 법을 강행법규, 강행규정, 그 다음에 임의법규, 임의규정 이렇게 구별하는데 우리 규정을 보시면 뭐 설령, 풍수, 기타, 사회질서와 관계있는 규정이 강행규정, 관계가 없으면 임의규정 이렇게 나오는데 틀린 말은 아니지만 우리가 객관식 문제를 풀기 위해서 정보를 제공하지 않거든요. 이렇게 기억하자고요. 준수여부, 지킬지 말지 여부가 강제가 되면 이거 우리가 강행규정이라고 하고요. 준수여부, 지킬지 말지 여부가 강제되지 않으면 임의규정이다. 이렇게 기억하면 돼요. 그럼 우리가 강행규정은 강제되니까 반드시 지켜야 되거든요. 따라서 위반하면 안 되는 거죠. 이에 반해서 임의규정은 준수여부가 강제가 안 된다는 말은 위반해도 상관이 없다는 얘기고 따라서 임의법규, 임의규정에 위반한 법률행위는 무효가 아니라 뭐인 거죠? 유효인 거죠. 그러면 목적이 적법해야 된다 할 때 그 법은 임의법규, 임의규정이 아니라 강행규정만을 의미하겠죠. 그런데 이 강행규정이 다시 둘로 나뉩니다. 혈효법규, 혈효력규정과 단속법규, 단속규정으로 나뉜다는 것입니다. 일단 둘 다 강행규정입니다. 따라서 위반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위반을 했을 때 법률행위 자체가 무효가 된다면 그런 규정을 우리가 효력규정이라고 하고요. 단속규정은 강행규정이기 때문에 위반하면 안 돼요. 따라서 그런데도 위반을 했다면 처벌이 따릅니다. 그렇지만 그 법률의 자체는 무효가 아니라 유효가 되는 경우 우리가 단속규정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교재로 보기 전에 좀 생각해 볼 게 있어요. 단속규정은 민법에 없습니다. 따라서 민법에서 말하는 강행규정은 무엇만을 의미하게 되냐면 효력규정만을 의미한다는 거죠. 따라서 민법상 강행규정하면 효력규정을 의미하기 때문에 민법상 강행규정이 위반한 법률행위는 무효다 그러면 틀린 말이 아니라 맞는 말이 됨을 주의하시기 바라고 그 다음 단속규정은 민법이 없으니까 민법이 아닌 다른 법을 봐야 되겠죠. 그런데 민법이 아닌 다른 법을 보고자 할 때도 우리는 공인중개사 시험이니까 부동산과 관련되어 있는 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단속규정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은 미등기 전매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미등기 전매 행위 금지 규정은 단속규정이기 때문에 하다 걸리면 처벌은 받지만 그 행위의 결과인 중간 생략 등기는 무효가 아니라 유효라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두 번째, 주택법입니다. 주택법의 경우에는 주택법의 경우에는 전매 행위를 금지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투기 지역 등으로 위반 투기 지역 등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전매 행위가 금지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 전매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도 단속규정이기 때문에 전매 행위가 금지되는 지역에서 전매 행위를 하면 처벌은 받지만 그 전매 행위 자체는 무효가 아니라 유효라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일단 교재를 보고 좀 설명을 더 보자고요. 자, 교재 32페이지 보시면 1. 강행법규와 임의법규 개념이 나와 있죠. 우리 교재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와 관련이 있는 규정은 강행규정 관련이 없는 규정은 임의규정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우리는 수험적으로 객관식 문제를 풀기 위해서 준수 여부가 강제되면 강행규정 준수 여부가 강제되지 않으면 임의규정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박스 밑에 이해해가지고 민법상 강행규정에 속하는 예가 나오잖아요. 기억, 권리능력, 행위능력, 법인제도, 소멸시도에 관한 규정은 강행규정입니다. 그렇지만 시험범위는 아닙니다. 네, 대부분의 물건법 규정이죠. 일단 유치권 예외는 빼버리고 물건법은 물건법정주의가 지배되기 때문에 대부분의 물건법 규정은 강행규정입니다. 디귿번 경제적 약자보호규정까지예요. 우리는 계약자의 원칙상 계약법의 대부분의 규정은 임의규정입니다. 다만 임대차에 관한 규정은 강행규정이고 그 이유는 임대차에 관한 규정은 약자보호규정이기 때문에 그럼 우리가 강행규정으로서 기억할 것은 이렇게 기억하면 되겠죠. 물건법의 대부분의 규정은 강행규정이다. 그 다음에 임대차 같은 약자보호규정도 강행규정이다. 이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고 구체적인 것은 우리가 해당 부분에서 보면 되겠죠. 3번 강행법규 유용해가지고 기억 효력규정이 나와 있는데 교재 내용은 안 읽어봐서 다고요. 잊지 말 것은 민법에서 말하는 강행규정은 다 효력규정이기 때문에 민법상 강행규정이 위반한 범죄는 무효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고 나머지 민법이 아닌 것들은 신경쓰지 마시기 바라고 우측에 보시면 이제 뭐가 나오죠? 단속규정 해가지고 A, B, C, D, E, F까지 나와 있는데 우리가 기억할 것은 B, 중간 생략 등기를 금지하는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 규정 C, 주택법의 전매금지 규정 B와 C만 기억하면 된다는 잊지 마시기 바라고 따라서 중간 생략 등기는 뭐 한 거죠? 유효한 거죠. 그 다음에 전매 행위도 뭐죠? 유효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죠. 자, 34페이지 5입니다. 탈법행위가 나오는데 가입표입니다. 보실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강행복귀 위반했으면 무효입니다. 그것이 뭐라면요? 효력규정이라면 우회적이든 직접적이든 따질 필요 없이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5번에서 목적의 사회적 타당성이 나옵니다. 일단 103조가 나오죠. 자, 103조. 34페이지 하단의 103조입니다.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 행위는 무효란다죠. 그래서 우리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에 반했다. 반사회적 법률 행위는 무효다라고 우리 민법 103조가 규정을 두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뭐가 반사회적인지에 대해서 법에 규정이 있어야 되는데 법에 아무런 규정이 없기 때문에 결국은 무엇까지 공부해야 되죠? 판례까지 공부해야 됩니다. 일단 우리 교재 잠깐 보면은 35페이지 4단에 보시면 양가로 2번에서 민법 103조와 관련된 구체적 유용화 해가지고 정의관념에 반하는 행위 넘겨보시면 이중매매가 나오고요. 또 37페이지부터 판례가 나오죠. 그 다음에 38페이지 보시면 일륜에 반하는 행위 그 다음에 계속 쭉 나옵니다. 그래서 굉장히 판례들이 많아요. 그러면 이 판례들을 다 외워야 되느냐 판례가 어디까지 나오고 있냐면 41페이지까지 나오니까 판례가 엄청 많이 나오거든요. 그렇게 공부하면 공부하는 양이 너무 많아지고요. 또 교재에 나와 있는 판례가 나온다는 보장도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유용화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유용화하는 방식으로 제가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유용화하는 것이 아니냐 우리 판례를 가지고 유용화할 거고요. 그게 어디 나오냐면 35페이지입니다. 35페이지에 오시면 중간에 니을 번 해가지고 민법 103조에 의하여 무효로 되는 반사배지를 써 행위죠. 그래서 뭐가 반사배지 행위인지에 대해서 우리 판례가 유용화하고 있습니다. 첫째 A입니다. A. 법률 행위 목적인 권리 의무 내용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에 위반되는 경우뿐만 아니자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이렇게 기억하자고요. 법률 행위의 목적 법률 행위의 내용 자체가 반사회적인 경우죠. 흔히 말하는 뭐죠? 나쁜 짓입니다. 내용 자체가 사회 질서에 반한다는 말은 우리가 말하는 범죄 계약 또는 첩계약 그죠? 도박 법정에서 허위로 증언하기를 한 경우 이런 것들은 뭐죠? 반사회 질서이고 이것이 사회 질서에 반하는지 안하는지 여부가 헷갈리는 분들은 제가 도와드릴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의 판례는 여기서 끝나요. 그래서 한 90% 이상이 여기서 끝나기 때문에 굳이 개별지로 암기할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기억할 것은 뭐냐면 형사사건에서 변호사가 성공 보수를 받기로 약정을 했다면 그것은 반사회적 법률 행위로서 무효라는 것이 우리의 판례 입장입니다. 과거에는 우리가 형사사건에 대해서 변호사가 성공 보수를 받고 있었고 유효하다고 봤단 말이죠. 그런데 2015년도에 우리 대법원에서 형사사건에 대해서 변호사가 성공 보수 약정을 했다면 그것은 반사회적 법률에 의해서 무효라고 판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결국은 민사사건에 관한 성공 보수 약정은 반사회적이지 않아요. 뭐가요? 형사사건에 대한 성공 보수 약정이 반사회적 법률에서 무효라는 얘기고요. 여기서 한 가지 기억할 것은 뭐냐면 법률 행위시를 기준으로 한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반사별적이지 아니었던 것이 우리 대법원 판례에 따라서 반사회적인 것으로 바뀌었잖아요. 그럼 이렇게 바뀌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면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그 법률 행위가 반사별적이지 아닌지 여부를 판단할 것인가 법률 행위시를 기준으로 한다. 계약이면 계약할 때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반사별적이지 아닌지 여부를 판단해야 된다는 것이 우리의 판례 입장이라는 거 따라 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죠. 계속 보시면 B입니다. 자, 지금 교재 35페이지 하단에 동그랗이 비번이죠. 그 내용 자체는 반사별질서적인 것이 아니라고 하여도죠. 자, 두 번째는 법률 행위의 내용 자체는 반사별적이지 않대요. 그 말은 뭐냐면 범죄가 아닌 거예요. 나쁜 짓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법률 행위의 내용 자체가 반사별적이지 않다는 말은 나쁜 짓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일정한 요건을 가지게 되면 반사별적인 경우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보시면 이를 강제하곤 하죠. 첫째, 강제하게 되면 반사별적인 경우가 있다. 두 가지가 대표적입니다. 별거 계약과 혼인 예약은 반사별적 법률 행위에서 무효입니다. 자, 우리가 별거 계약은 강제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제처가 저하고 부부싸움 해가지고 오후 2시부터 별거하기로 계약을 했어요. 그 자체는 반사회적인 것은 아닌데 강제할 수 없죠. 만약에 오후 2시에 안 나간다는 이유로 경찰관이 강제로 끌려간다면 그것은 반일륜적입니다. 따라서 별거 계약은 반사회적 법률에 의해서 무효이기 때문에 뭐 할 필요 없는 거죠? 이행할 필요가 없는 거고요. 이행하지 않더라도 강제할 수는 없는 거죠. 혼인 예약도 마찬가지인 거죠. 여러분들은 유부남, 유부녀가 아닙니다. 이거는 초녀총각이에요. 예를 들어 제가 중학교 때 뒷동산에 올라가가지고 꽃순위하고 자, 우리 25대는 애 꼭 결혼하자라고 첫사랑 순위하고 예약을 했어요. 그 자체는 명백히 나쁜 짓도 아니고 반사회적인 것도 아닌데 문제는 강제할 수가 없는 거죠. 제가 25세에서라도 결혼하기 싫으면 안 하는 것이지 저의 혼인을 뭐 할 수는 없어요?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강제하게 되면 반일륜적인 거예요. 따라서 이 혼인 예약도 반사회적 법률에 의해서 무효이기 때문에 뭐 할 필요 없는 거죠? 이행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 다음에 강제하거나 그 법률에 의해 반사회질서적인 조건 또는 금전적 대가가 결부되면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법률 행위 내용 자체는 반사회적이지 않은데 조건이 반사회적인 것도 있다는 얘기예요. 계속 이렇게 걸리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너에게 1억을 주겠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1억을 주겠다는 것은 반사회적이지 않은데 문제는 조건이 반사회적인 거죠. 갑돌이를 죽이면 1억을 주겠다라고 한 경우죠. 이 경우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물론 갑을 살해하기로 했다면 당연히 뭐죠? 반사회적이니까 이건 뭐죠? 무효인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 갑을 살해하기로 하는 조건만 반사회적인 것이라는 이유로 무효가 되면 1억은 받을 수 있다는 논리가 발생하기 때문에 우리 판례는 조건만 무효인 것이 아니라 법률 행위 전체가 싹 무효라는 것이 우리 판례의 입장입니다. 다시 말하면 법률 행위 자체는 반사회적이지 않은데 조건이 반사회적인 경우에는 조건만 반사회적인 이라는 이유로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니라 법률 행위 전체가 다 반사회적 법률 행위로서 무효가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의 입장임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법률 행위 자체는 반사회적이지 않은데 계속 걸리는 거죠. 그래서 금전적 대가가 결부가 되면 반사회적인 경우가 있다. 은근히 시험에 잘 나옵니다. 법률 행위 자체는 반사회적이지 않은데 금전적 대가가 결부되면 반사회적인 경우가 있다. 두 가지를 기억하시고요. 법정에서 정당하게 본대로 증언하기로 계약했어요. 이 자체는 반사회적이지 않은 거죠. 만약에 허위로 증언하기로 계약했다면 따질 필요 없이 반사회적인데 본대로 정당하게 증언하기로 했다는 것은 그 자체는 반사회적인 것은 아닙니다. 다만 돈을 받거나 돈을 주기로 하는 경우는 금전적 대가가 결부가 되면 반사회적인 것이라는 것이 우리 판례의 입장입니다. 두 번째 공무원이 정당하게 직무를 집행하기로 계약을 했어요. 부당하게 직무를 집행하기로 했다면 따질 필요 없이 반사회적인 것이죠. 그런데 공무원이 정당하게 직무를 집행하기로 했다면 이 자체는 뭐한 것은 아니죠? 반사회적인 것은 아니죠. 다만 돈을 받거나 돈을 주기로 했다면 반사회적 법률에서 무효가 되기 때문에 무효가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의 입장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표시되거나 상대방에게 알려진 법률 동기가 반사회질서적인 용어를 포함한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법률에게 자체는 반사회적이지 않지만 동기가 반사회적인 용어도 있다는 것. 자 예를 들어서 갑이 을과 만나가지고 임대차 계약을 했어요. 그럼 임대차 계약 자체는 반사회적이지 않은 거죠. 그런데 문제는 갑의 동기가 이 건물로부터 임대에서 도박장을 개설하려고 임대차 계약을 했으면 어떨 것인가. 뭐가 동기가 반사회적인 거죠. 아니면 제가 마트에 가가지고 칼을 샀습니다. 칼을 구입하는 것은 물론 뭐죠. 관사회적이지 않은 거죠. 그런데 동기가 목적이 살인을 하려고 칼을 샀으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그 동기가 상대방에게 표시가 되거나 또는 알려진 경우에 비로소 관사회적 법률에서 무효라는 것이 우리 판례의 입장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임대차 계약 자체는 유효한 겁니다. 다만 도박장을 개설한다는 이 동기가 상대방에게 표시가 되거나 알려졌다면 임대차 계약은 무효니까 너에게 못 빌려주겠다. 이 행을 뭐 할 수 있어야 거절할 수 있다는 거죠. 제가 마트에 가가지고 아줌마 칼 파는데 어디에 가가지고 물어봐서 마트에 가서 칼을 사가지고 딱 던져놓으니까 아줌마가 깜짝 놀라서 아줌마 칼을 많이 사세요 해가지고 제가 된 놈 죽이려고요. 동기가 뭐가 됐어요? 표시가 됐으면 이 매매는 뭐죠? 무효니까 당신에게 칼 못 주겠다라고 뭐 할 수 있어요? 거부할 수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동기가 반사회적인 경우에는 그 동기가 표시되거나 알려진 경우에 비로소 무효가 된다는 것이 우리의 판례 입장입니다. 자 일단 우리가 제가 두 가지 유용을 했죠. 다 한 겁니다. 다 한 건데 여기 다 포함되어 있는 건데 따로 공부를 해주셔야 문제 풀 때 편한 거 두 가지만 더 정리할 건데 세 번째는 큰 가로죠. 가족법상의 자유입니다. 혼이 난다 약혼한다 같은 가족법상의 자유는 절대적으로 보장이 돼야 됩니다. 따라서 가족법상의 자유를 제한한다면 심하든 심하지 않든 따질 필요 없이 반사회적 법률행으로서 무효가 된다는 것이 우리의 판례 입장입니다. 따라서 등장인물을 조심하셔야 돼요. 자 부부가 등장하는 경우에는 부부가 이혼할 수 있는 자유를 제한하는지를 따져봐야 되고요. 이혼할 수 있는 자유를 제한한다면 심하든 심하지 않든 반사회적 법률 무효입니다. 처녀 총과 미혼인 커플이 등장하는 경우에는 혼이 날 수 있는 자유를 제한하는지를 따져보시기 바라고 만약에 혼이 날 수 있는 자유를 제한하고 있다면 심하든 심하지 않든 뭐가 되는 거죠? 반사회적 법률 무효가 된다는 것이 우리의 판례 입장입니다. 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이런 거죠. 여직원을 채용하면서 혼이 나면 퇴사하겠습니다. 라는 각서를 받았어요. 최근에 어떤 항공사에서도 이런 일을 했더라고요. 그럼 그것이 그럼 그것이 무효이냐 유효냐 혼이 나면 퇴사하겠다는 내용의 그 계약은 혼이 날 수 있는 자유를 제한하는 거죠. 아무리 좋은 남자가 생기더라도 내가 이 남자 결혼한다면 직장을 관둬야 된다라고 한다면 혼이 날지 말지를 뭐하게 돼요? 고민하게 되고요. 이러한 것은 혼이 날 수 있는 자유를 제한하기 때문에 반사회적 법률은 무효인 겁니다. 따라서 계약 자체가 무효이기 때문에 혼이 나더라도 퇴사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또 부부도 말씀하시죠. 부부는 우리가 시험에 두 개가 나왔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처액의 예를 들어서 10억짜리 토지를 증여했어요. 증여하면서 1번 혹시라도 우리 함께 사는 동안은 혼인관계가 유지가 되는 동안은 처분하지마 처분을 금지하는 특약을 하는 경우 반사회적일까 아닐까 두 번째 혹시라도 우리가 헤어지면 이혼하면 이거 반환해야 돼 하는 두 가지 경우 일단 혼인관계가 유지가 되면 처분할 수 없다라는 것은 이혼하면 처분할 수 있다는 얘기고요. 따라서 유래한 특약은 이혼할 수 있는 자유를 제한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무효가 아니라 뭐 한 거죠? 유효한 거죠. 이에 반해서 이혼하면 반환만 해주기로 했다면 이거는 결국은 이혼을 못하는 거잖아요. 이혼하게 되면 10억을 날리잖아요. 다시 말하면 이혼할 수 있는 자유를 제한하기 때문에 이건 뭐가 되는 거죠? 무효가 되는 거죠. 따라서 유의의 경우에는 이혼할 수 있는 자유를 제한하지 않고 있으니까 유효하니까 계약대로 이행해야 되는 거고요. 혼인이 유지가 되는 동안은 팔면 안 되는 거고요. 이혼하면 마음대로 팔 수가 있는 거고 밑에 것은 이혼하면 반환한다는 것은 반사이저 법률에서 무효라는 말은 이혼하더라도 돌려줄 필요가 없다는 의미가 됨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네 번째입니다. 이거 가지고 논란이 많은데 자 우리 판례는 인간이면 당연히 하는 것으로 판단된다면 서로 그것이 나쁜 짓이라 하더라도 반사회적 법률 행위는 아니라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봤을 때 흔히 말하는 나쁜 짓입니다. 그래서 어떤 특별법에 의해서 그 사람이 처벌을 받거나 법적 제재를 받을 수는 있어요. 다른 법에서 그렇지만 민법상 사회 질서에 반하는 것으로 보지는 않는다는 의미가 되는 거죠. 뭐가 있느냐 첫째 범죄 자금을 만들고 비자금을 만드는 것은 물론 반사회적이지만 이미 만들어 놓은 범죄 자금 비자금을 단순히 은닉하는 행위는 숨기는 행위는 인간이면 당연히 하는 행동이기 때문에 반사회적이지는 않습니다. 숨기는 게 정상이라는 거죠. 물론 정치자금 관리법 이런 법에 의해서 처벌을 받거나 그건 변론의 문제인 것이고 그 사법상의 효력은 무효가 아니라 뭐죠? 유효한 거예요. 두 번째 어떤 형태든지 간에 세금을 안 내려고 하는 행위도 반사별적이지 않습니다. 양도소득세든 치득세든 등록세든 어떤 형태든지 간에 세금을 안 내려고 하는 행위는 모아전에 반사적이지 않죠. 우리가 중간 생략 등기를 금지하고 있는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은 단속 규정이다. 따라서 중간 생략 등기는 유효하다고 했죠. 근데 또 가만히 생각해 보면 중간 생략 등기는 왜 하냐면 세금을 안 내려고 하는 거거든요. 혹시 반사별적이냐? 아니다. 왜냐하면 어떤 형태든지 간에 세금을 안 내려고 하는 행위는 모아지 않죠? 반사별적이지 않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고 이유는 누구든지 세금을 내기 싫은 것이 정상이고 세금을 안 내려고 하는 것은 인간의 보영성의 발언으로 판단하니까 그렇죠. 세 번째 채무협회피입니다. 돈을 안 갚으려고 하는 행위죠. 어떤 형태든지 간에 돈을 안 갚으려고 하는 행위는 뭐죠? 반사별적이지 않다. 여러분들은 안 그러겠죠. 근데 우리 속담에 앉아서 빌려주고 서서 받는다고 그랬죠. 사람이 본성이 빌릴 때는 간도 쓸게도 다 줄 것처럼 갚을 때다가 막상 갚을 때가 되면 왠지 공돈 나가는 것처럼 아까워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기 때문에 어떤 형태든지 간에 돈을 안 갚으려고 하는 행위는 뭐하죠? 반사별적이지 않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하나만 더 해보면 투기 행위죠. 투기 행위도 우리가 사회주의 굉장히 지탄을 받는 행위잖아요. 근데 이것도 인간의 본성인 거죠. 누가 부동산을 사면서 떨어지기를 바라면서 사는 사람이 어떻겠어요? 누구든지 다 오르기를 바라고 사는 것이고 진짜로 사서 올랐다면 그게 투기인가요? 다시 말하면 투기를 한다고 하면 나쁜 말이긴 하지만 이것도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로서 인간 본성이기 때문에 관사별적이지 않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임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공부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제가 이렇게 정리해드린 유용화를 어떻게 많지 않잖아요? 확실하게 머릿속에 기억을 하시고 교재에 나와 있는 판례들은 어디에 해당하는지 이렇게 껴맞추는 거예요. 아, 이게 이래서 반사적이구나 이게 이래서 반사적이지 않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는 거죠. 그래서 모든 판례를 다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좀 정리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여기까지 해야 되겠네요. 여기까지 하고 일단 다음 주에는 36페이지 이중매매를 합니다. 그죠? 이중매매를 하고 그 다음에 37페이지에 있는 하단 38페이지는 판례 안 볼 겁니다. 그죠? 한번 쭉 보시기 바라고 그러고 나서 40페이지에 41페이지에 뭐가 나오냐면 반사적이 효과를 넘어갈 거예요. 그래서 일단 반사적 법률의 유형과 관련된 판례들은 제가 다 설명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판례들을 읽어보시되 외우지 마시고 여기서 유형한 것에 따라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정리하신다면 충분히 문제를 마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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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